좋은 아침 아 여기 이쁠까? 아 저기 이쁠까? 아 고미예술회관에서 오늘 아는 선생님 유아 아기 유아 개인 잘 하신답니다 아이고 그림이 얼마나 많은지 와 정말 아주 엄선해서 한 서른 몇 작품 골라서 지금 일요일까지 한답니다 구경가세요 이거 너무 좀 그러나 여기 좀 잎을 좋아하실려나 꽃을 좋아하실려나 얘는 또 너무 삐죽한가 얘는 너무 사방팔방이고 재가 낫겠네 아 아 정말 정말 축하합니다 좋은 결실이 이렇게 맺어져서도 좋고 아 정말 그 시간들 함께했던 시간들 정말 너 장미 폈으면 얘 들고 가는건데 아 진짜 두 번째 장미가 또 피기 시작하네 아 얼마나 이쁜데 아 시기를 좀 맞춰서 빨리 피었으면 딱 좋을텐데 한 송이라도 여기서 딱 피었으면 얘가 가야되는데 너무 이쁜 장미 아 그래도 잎도 아주 이쁘답니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이걸 하나 잘라갖고 싹아갈까요 그 꽃병이 꽂아두기에 아이고 미안타 아 오늘도 정말 시원하고 어머나 너 정말 대단하다 이야 그 자리에 계속 있네 응 물도 없을텐데 그치 자 오늘도 멋진 날 되세요 하 안녕 안녕